공천장 대현진, 유글당 부채위원 대법원 선거, 풍파원 후보자를 지켜놔 방금 대표님께서 당의 역할은 마무리가 되어가는 수준이라고 하셨지만 저희 여기 있는 공천장 세 사람에게는 더 도약하는 시작이 되는 또 다른 개미가 되는 날입니다. 정치를 하신 선배들께서 민심은 현장에서 읽는 것이라고 많이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많은 우려와 걱정들도 있지만 저는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뜨겁게 우리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대한민국을 되살리장 열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제가 반드시 되찾아와야 할 이 송파의 깃발도 너끈하게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